구독해주세요 구독! 먹고 살기 힘들어요! 요 까만 손까지 대신에 여기 눈 돌려서 봐도 됩니다 아 왜? 아 봐마! 근데 진짜 궁금하다! 여기만 보고 계세요? 알겠어 아 거울.. 소리가 거울.. 아이씨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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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 아이씨.. 옆모습도 보이시면 안됩니까? 응.. 뒷모습도.. 뭐야 이거.. 프로필 사진 찍는 거야? 오.. 앉은 줄 알지? 어? 뭐 잘하는데? 남자 말고 뭐 남는 줄 알았는데 미친 거 뻔해가지고 남자는 생각 안 했는데? 아 진짜? 어.. 너만 여기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? 나 라면도.. 하하하하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잘 맞는지 이 고동성 한번 해보자 자! 짜장면 짬뽕! 하나 둘 셋! 짜장면! 짜장면! 한 발 기다렸어! 아이 빨리 하라고! 콜라 사이다! 하나 둘 셋! 콜라! 위 아래! 하나 둘 셋! 아래에.. 잠깐만.. 하하하하 천생연부인 거야 하하하하 왜냐면 이거는 반대로 나와야지 좋은 거니까 내일 스키장 가는 거에 대한 계획이나 그런 거 있나? 아 진짜.. 너한테 안길 생각으로 간 건데? 하하하하 미끄러지면 되는 부분 아니냐? 우리.. 그걸 한번 해보자 예행이었어요 뭐라고.. 그런 여행을 하고 싶은데 ivals.. Priv대체.. 왜 등보부에요? 아니 오늘을.. 아니 오늘을 연습하다니까 아니 이 연습.. 아 죄송합니다.. 아 죄송합니다.. 아.. 묶어.. 좀 묶어.. 너무 지저분해 봐봐 짠색ża 안녕하세요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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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바빠가지고.. 아.. 유파빠가지고 동우 나 보고 안 맞아 방금 너무 세게 하는 거 아이가? 아씨 제대로 더 안 할라 그랬는데? 자꾸 거리를 두네요? 아니 그래도 이게 여자랑 남자랑 안으면 좀 약간 그 음 괜찮아 다 할 거 없어 어? 혹시 A 아니야 B 어? 왜? 아니 그냥 뭐 이렇게 3사이즈 우리가 항상 쟀었다니까 근데 누나 옷 입은 게 제일 많은 그런 게 아닌 거 같아 그럼 손으로 제거해 아! 아 진짜 어떡해 야! 가만히 있어봐라 아 잠깐만 야! 뭐 하시는 거죠? 뭐 하시는 거예요? 아 진짜 안 되겠네 아 진짜 안 되겠네 이리 와봐 아니다 아니다 이리 와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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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